안녕하세요 돌풍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맥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저 앞에 보시면 제가 섭외한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로컬 맥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디 간다고요? 레스토랑이요 로컬 레스토랑 어디요? 제가 섭외한 데 있어요 좋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가시죠 빨리 여기가 제가 섭외한 레스토랑인데 여기요? 네 여기요 근데 왜 뒤에 친구야 라고 써있죠? 여기 레스토랑이에요 혹시 오프시대 가게 아닌가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제 가게 아니고요 근데 여기는 오픈은 5시부터 클로징은 2시 그리고 매일마다 밴드가 있기 때문에 오시면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가시죠 자 이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저희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먹는 맥주들이 신혈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여기 어떤 거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유명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삼미규엘이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들은 세계 함대 맥주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하고요 도스는 보시면 어딨냐 도스야 도스야 어딨냐 도스는 5도에요 5도 5도인데 어디서 있는지 안 보이네요 삼미규엘 병맥주고 그리고 이거는 캔입니다 캔 캔 한국에서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자 하나 한국에서 절대 보기 힘든 네 크죠 큽니다 맛이 좋아요 그래서 1리터짜리 이 나라에서는 보시면 그란데라고 부릅니다 그란데 그란데 이 나라에서는 이 맥주 큰 거 달라고 할 때 삼미규엘을 달라고 하면 항상 이것만 줘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 달랐던 그란데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란데 자 가장 유명한 삼미규엘 자 설명했더니 목이 바르네요 네 목이 바르니까 제가 일단 시음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음에 앞서 안주가 좀 필요한데 안주 네 안주 안주 아 안주 들어옵니다 안주 들어옵니다 안주 들어옵니다 네 들어왔어요 안주 들어왔어요 안주 들어왔어요 자 이제 한번 자 먹어볼까요 자 역시 좋네요 아 역시 음 음 원래 맥주가 크게는 라거와 에일로 나뉘는데 한국 맥주는 다 라거 스타일이라고 불립니다 탄산이 만기다 톡 쏘는 맛 에일맥주는 진한 맛이에요 그래서 보통 분들은 이렇게 그냥 드셔도 되시지만 얼음에 언더락으로 섞어서 드셔도 더 맛있습니다 언더락으로 섞어서 드셔도 맛있고 이 맛은 약간 에일맥주 라는 자체가 진한 맛 진한 맥주이기 때문에 약간 텁텁한 맛은 있지만 그래도 한국 맥주에 비해서 많이 진해서 진한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맛이고요 자 하나 먹어봤고 자 두번째 요거 자 이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자 이게 쌈미국의 라이트라고 불리는 의외로 한국 분들은 이 오리지널 필승보다 이 라이트들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라이트가 왜 라이트냐 똑같은 5도에요 똑같은 5도지만 칼로리가 더 적다고 해서 라이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 스타일이 있고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해서 캔맥주 스타일이 있습니다 캔맥주 이게 좀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라이트라서 좀 가벼워 가벼운 맛? 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좀 덜 진하고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칼로리 걱정하신 여성분들은 오리지널보다는 라이트드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고요 좋네요 어 그럼 이거 맥주 남겼네 맥주 남긴 뭐 벌받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운맥유엘 오리지널과 라이트를 설명을 드렸고 이 맥주 보이시죠 이거 이거는 뭐라고 써있어요? 레드올스라고 써있습니다 레드올스 빨간말이에요 빨간말 현지 친구들이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맥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6.9도에요 6.9도 그래서 이런 조그만 스탈레온이라고 불리는 병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캔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보라는 게 있습니다 전보 1리터짜리 맛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쎕 쎕니다 6.9도 소맥 맛이에요 소맥 완전 소맥이에요 소맥 네 필리핀에서 가장 대중적인 맥주지만 제 타입은 아니네요 어우 네 아하 좋네요 아주 먹어야지 음 이거 자 삼미그웰 슈퍼드라이 입니다 슈퍼드라이 이거는 저도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이렇게 병으로 되어 있고 또 똑같이 캔으로 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5도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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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어떤지 이거는 한번 먹어봐야죠 또 드라이니까 드라이 한 마실 거예요 오 오 오 자 먹어봅시다 아 크다 써요 많이 쓰네요 네 드라이 드라이 할 줄 알았는데 많이 쓴데 네 많이 써도 네 남기면 벌 받아요 먹어야지 아 아 아 아 아 이거 곤용이다 이거 이렇게 먹으니까 나 이씨 이 짓을 왜 하는 거야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이씨 자 그래도 먹던 거 다 먹겠습니다 캬 쓰다 오우 써 이건 두 번 다시 안 먹는 거로 어우 자 이거 플레이버비어라고 쓰여 있습니다 플레이버 플레이버 밑에 보면 아폴 플레이버라고 쓰여 있어요 그 다음 사과맛 맥주예요 사과맛 맥주 3도짜리 이 나라 여성들 그리고 한국분들도 가장 먹고 싶어 하시는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사과맛 맥주 이렇게 병이 있고요 이렇게 캔이 있습니다 캔 캔 자 사과맛 맥주니까 맛은 사과맛일 거예요 네 한번 제가 먹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달다 사과맛이네요 음 아 아 자 자 요거 자 탄드와이 아이스 예 이거는 요거는 여태까지 한 회사 요거는 다른 회사입니다 요것도 칵테일 같은 건데 이 나라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아폴보다 좀 세요 5도 5도입니다 자 이거 탄드와이 아이스 네 한번 먹죠 뭐 음 음 이거는 레몬 칵테일 맛이에요 레몬 칵테일 여기 그림이 레몬 있죠 네 레몬 칵테일 맛인데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재밌지 난 재미없어 웃지마 이씨 네 술 버리면 벌받아요 네 먹어야죠 자 마지막 자 삼미글 제로 비얼 네 제로 비얼 그리고 로우 칼로리 로우 칼로리 로우 칼로리 3도래요 알콜소 3도 이것도 처음 먹어봅니다 이런 거 있는지 있는지도 몰랐네 이거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뭔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냥 거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맥주가 아니라 그냥 형용할 수 없는 맛 음 이거 비추합니다 맛없어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하 하 하 먹으면 으 으 으 나 진짜 하하하하 어우 나 웃지마 이씨 맛없어 진짜 맛없어 버려봐 저거 먹어야 돼? 어 진짜 맛없어 진짜 맛없어 저거 무 맛이네 무 맛 거품 맛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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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아 근데 진짜 저희 저희 아 저 라피 때문에 진짜 제가 오픈 가서 고생하고 우까이가 우까이가 또 고생하고 아 진짜 아 근데 진짜 마음에 이거 자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는데 아 이게 한잔 먹으니까 땡기네 땡겨 도쿠씨 괜찮으세요? 괜찮을까 안 그래도 괜찮을까 좀 남았어 좀 어우 한 번 남았네 이거 다 먹어야죠 이거 아까운데 자 먹어 보겠습니다 아 됐다 형 어디가 어디가 형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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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